토론 면접 부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부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활을 하는데 이제 기출 과거 기출문제 코로나 이전에 토론 면접 했으니까 그때 기출문제를 담아놨습니다 교환에 그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타행과의 토론 면접에서의 큰 차이는 토론 면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토론 면접을 4대1, 5대1로 진행하는 다대일 토론 면접으로 갑자기 진행을 한다던가 찬반을 중간에 갑자기 바꾸게 한다던가 아니면 사람 뺏기 예를 들면 4대4로 토론을 시작했어요 근데 중간에 하다가 이제 한 명씩 상대팀을 뺏어오면서 토론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돌발 상황이 제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토론 면접에 대한 스터디를 하신다면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하시는 방향으로 신안행에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관련된 개념은 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로 나오든 시사가 아닌 되게 쉬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로 나오든 어려운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돌발 상황이 어렵다 찬반을 바꾼다거나 다대일로 하거나 이제 다구리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명씩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텃뱅커입니다 역 머니무브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역 머니무브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머니무브라는 건 기본적으로 양적 완화 시기에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가 되어가고 이런 어떤 금융정책이 완화적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다 완화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시기에는 증시나 부동산이 호황 계속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에서 부동산이나 채권시장 등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머니무브라고 하고 반대로 불황일 때 긴축을 할 때 지금과 같이 뭔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 긴축을 하고 이런 시기에는 반대로 안전자산인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자금들이 빨려들어가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원화예금보다는 이제 외화예금 이런 것들이 더 각광 달러예금이 더 각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니무브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영머니무브 시기에는 예금인데 지금은 킹달러 시대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외화예금 그 중에서도 달러예금이 각광을 받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시기에 신한은행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각각 하나씩 생각해 보면 머니무브 시기에는 자금이 없는 청년층도 투자할 수 있도록 조각 투자나 해외 ETF 등을 통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줄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해외 투자를 쉽게 해주는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고객들이 어떤 가입이 가능하도록 늘려 나가고 조각 투자와 같이 소액으로도 대형 빌딩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수단을 만들어 주는 그런 소액 투자나 조각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머니무브 시기에는 머니무브 시기에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여기 머니버스 신한은행의 23년도 6월 기사를 보면 머니버스 그래서 이제 금리 비교 플랫폼 2023년부터는 금리 비교 플랫폼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이제 당타행의 예적금 금리나 대출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 어디서 예금을 가입하면 좋을지를 신한은행에서 비교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영머니무브 시기에는 신한은행의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아니면 나아가서 신한은행 계열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신한 저축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에 신한은행의 고객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하도록 솔뱅킹을 운영함에 입어 원신한 전략을 사용하면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 그 다음 외화예금 그 중에서도 킹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예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율우대 환율우대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대면 환전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여 이렇게 해서 달러 예금에 가입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면 그런 영머니무브 시기에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다음 신한은행과 BAAS 이게 바스 뱅킹에즈어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신한은행의 행장님의 신년사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살펴봐야 하기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예시를 통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여기 채취 PT 기반 API 마켓 오픈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에서 이런 채취 PT 기반 API 마켓을 오픈했는데 이 API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API가 이런 거다 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봐 볼게요 이런 포인트 조회도 있고 지점막 안내도 있고 해외 주식 추천도 있고 환전도 있고 막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라 IT 업체의 직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 환전 데이터 API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래서 신한은행의 환전 데이터와 우리은행의 환전 데이터 기업은행의 환전 데이터 등을 모아서 예를 들면 환전 비교 플랫폼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한은행이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에 대한 환율 안내와 신한은행에 대한 환전 안내를 예를 들면 그런 환율 비교 플랫폼을 만든 업체에서 신한은행 대신 영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 뭐 여행 플랫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는 야놀자가 있겠고 해외여행 갈 때도 그런 어떤 해외여행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해외여행 플랫폼에 이런 환율 조회 아니면 환전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전을 신한은행의 앱이나 신한은행이 아니라 야놀자 앱이나 해외여행 앱에서 혹은 대한항공 모바일 비행기 예약 시스템에서 환전이 즉시 가능하도록 신한은행의 환전에 대한 영업을 신한은행이 아니라 대한항공이나 야놀자나 기타 등등 여행 업체들이 하나투어나 이런 애들이 대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금융이 모듈화되어 가고 금융의 일부 기능만을 띄어서 따로 판매 내지 외주화하는 것을 조금은 어려운 말로 뱅킹 애저 서비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한은행의 금융권 최초 GPT 기반 API 마켓 오픈이라는 말도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한은행은 뱅킹 애저 서비스형 제휴 비즈니스 선도를 위해 은행 자체의 오픈 API 마켓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금융을 모듈화해서 파는 거예요 기능을 일부씩 떼어서 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한은행은 힘 안 드리고 자신들의 환전 영업을 영업점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윈윈 야 놀자 아니면 하나 투어도 고객의 편의성이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환전이 되니까 그래서 서로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뭐다 뱅킹 애저 서비스이고 채치 PT가 나오면서 이런 API 마켓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